약 약이야 그렇게까지? 빈이야 내려가있어 다리 아파 내려가있어 아 줄거야 다행이네 핫한 반응을 보여서 방울아 이리와 왜 이렇게 멀리 가있어 이거 뭔지 알았어? 약 먹을까? 빈이야 왜 지져? 아 줄거야 내려가 다리 아프다고 아 여기서 깔게 빈이야 그거 줘 그거 너 그냥 못 먹어 저거 줘 빈이야 주세요 까줄게 까줄게 아휴 정말 말썽고기 주세요 방울아 정말 너네 왜 그러니 응? 오 으악 냄새 기다리는거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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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먹고 먹어 먹어 이거 약인데 언젠가 없나? 울아 그냥 먹어 그래 맘대로 먹어 어디서 먹으려고 흠 자기가 더 맛있어 어쨌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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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울아, 너 그거 뭔지 알아? 그거 약이야? 어? 어? 비니야, 비니 좀 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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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울아, 난 네가 이렇게 약을 열정적으로 먹는 거 처음 봤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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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어? 응. 응. 방울아, 나와. 좋아. 맘에 들었어? 거기가 또? 앉아보니까 맘에 들었어? 어? 구석둥이가 맘에 들었어. 너 뭐 고양이야? 어떻게 된 거야, 요새? 아니, 기억해? 애기부터 새로운 아지스트야? 원래 아지스트 건너편이네? 그치? Assim. 어이. 어이. 으아이. 응. 아이쿠이. 감사합니다.